하나, 둘, 셋! 김범수! 아이템! 김범수! 아이템! 나는 이거 쉴드 못 친다! 이거 어떻게 하냐? 이번에 마마 호스트로도 나오시구만 어머 나 이건 못한다 박범계가 또 태가 사랑해 아닌데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느낌이 다른데 참고로 고검 씨가 우리 프로를 너무 좋아하네 진짜요? 우정 작가한테 전화해서 어머 어떡해 작가님 저는 안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하시죠 어떡해 어떻게 작가님 저희 프로 좋아하신대요? 어떻게 좀 잘 연결을 좀 미미가 아니 죄송해요 환승연애인 줄 알고 미미가 시즌1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 또 박범계가 좋아했을 텐데 많이 미워해주시는 것도 다 살과 흥이 됐다 내가 혼자 10개 해서라 떴다 먹는다 가겠습니다 어우 냄새 자꾸 올라와 하나 둘 셋 카이 어우 정답인거야 하나 둘 셋 김강수 땡터 김강수 땡터 김강수 땡터 땡터 언니 왜 언니가 김씨라서 그러는 거야? 왜 다 김씨 차라리 독고 광수 제갈 광수 최강창민 다시 해요 다시 안돼 또? 진짜 또 이거야? 또? 필요한 거 같아 야 이게 웃기고 자신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같아 미미가 그냥 네가 편집실 가서 네가 편집해 네 타이틀 좀 불러주세요 어? 하나 둘 셋 이병건 씨 AKK 침착맨 그렇지 좋아 강당 과가 아니 이걸 본명을 대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병건 씨 하나 둘 셋 박서준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공 정답이고요 은탁 하나 둘 셋 이나영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 김씨 김씨 하지 말라고 진짜 김씨 안 한 거야? 김씨내로 김씨 김씨 야 야 저한테 주세요 김씨 김씨 하지 말라며 김씨 김씨 씨잖아요 근데 김씨잖아요 근데 김씨잖아요 우리가 이날 울어 울어 미미 울어 미미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 난 너무 웃겨 진짜 울어 왜 애를 울려야 이제 고맙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